눈썰매 우와! 눈썰매장에서 펼쳐지는 눈썰매 미션! 눈썰매 미션 대결? 그냥 눈썰매만 타면 재미없으니까 대결을 하는 거야 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대결 미션 방법은? 눈썰매에 달려 올라가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후 달려가서 코끼리코 다섯 바퀴를 들고 눈오리 눈사람!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서 완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대성공하는 게임! 오! 잠깐만! 코끼리코 다섯 바퀴? 어! 왜? 뭐가 문제야? 코끼리코 다섯 바퀴? 오바퀴? 오바퀴 누나? 케케케? 오이씨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아 오바퀴 누나 재미도 케케케? 재미없거든? 재미도 재미도 케케케? 좋아!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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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지금 하는 거야? 진 사람이 뭔데? 어? 진 사람이? 아!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썰매 들고 올라가주기 들고 올라가기? 그래! 알았어! 좋지요! 오케님들! 지금 오리온이 이길지 오비키가 이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예전에 물놀이 미션 대결할 때도 제가 이겼습니다! 응! 아하하하하하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길 겁니다!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리온 이겨라! 오리온 빡빡뽕뽕! 오리온 빡빡뽕뽕! 자! 진짜 한다! 응! 해! 준비! 시작!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으악! 떨어졌겠다! 헤헤! 내가 빠르지! 내가 빠르지! 으악! 힘들다! 온몸에 땀이 나는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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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다! 도착했다! 빨리 가봤자 똑같아! 똑같아! 아 뭐야! 달려왔는데 같이 시작하다니! 억울하다! 으악! 에헤!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준비!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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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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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뎬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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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으아.. 때 가지aste 여기서 코끼리꼬 다섯 바퀴! 오케이! 코끼리꼬 5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지러워! 어지러워! 빨리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야 돼! 어지러워! 하하하하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눈오리 눈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새칸 오후 추운 날에 빛나는 빛눈이 내리면 어제 내가 추웠나 방방 끼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날 거야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제발! 아, 말씀드리는 순간! 눈오리가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벌써 완성이라고? 아, 안돼! 설레벨을 들고 올라갈 순 없어! 아, 안돼! 어, 나도 이제 완성이다! 눈오리 눈사람! 오! 완성! 만들었지? 에헥! 개시켜! 아, 나도 간다! 으아! 으이 á이 으아아 아 으악 으악 으아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종이 한장 차이로 실패 으아 이겼다 아 아 올해 아 이겼다 케케케 날쌔 오바 퀴누나 내 쩀매 끌고 와 케케케 오리온 두고보자 삶의 줄계를 끌고 가야하니 내가 내기하자고 했는데 내가 대결하자고 했는데 내가 지고 너무 손이 가볍네요 오리온 두고보자 두고보자 약올리기 없음 응 알겠어 메롱메롱 오리온 부들부들 힘들어 편하게 왔네 오케이 출발이다 준비 가자 출발 출발 탈리 으악 쪽 드 environment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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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다 신난다 한번 더 타자 이번엔 썰매에 안 들어주는거야 각자 들고 올라가는거다 알겠어 그래도 또 탈거야 자 오늘도 신나게 눈썰매 미션 승리하고 눈썰매 타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